오산에서 용인을 잇는 가칭 경기중앙고속도로 계획 초안입니다. 총 17.3km의 고속도로는 화성 안녕IC부터 시작해 용인 서수지IC를 지나 용서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오산과 화성을 거쳐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세부 노선을 확인해봤습니다. 왕복 4차선인 고속도로는 안녕IC를 출발해 43번 국도 옆으로 이어집니다. 화성 진안교차로 부근으로 방향을 틀다 1번 국도, 비상활주로로 잘 알려진 도로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1번 국도 한가운데에 설치되고 기존 도로는 양옆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수원 비행장 사거리까지 계속되는 도로는 수원 버스터미널 진입 전부터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비행장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사이로는 세류 IC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계획은 지하 70m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 구간은 수원시청 앞 사거리를 지나 휴원 지하차도 밑을 관통합니다. 휴원 지하차도 입출구 주변에는 지하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팔달 IC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1번 국도 지하를 이용해 동수원 사거리까지 이어진 도로는 이후 방향을 전환해 우만동 주택가를 지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래를 관통해 광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집니다. 동수원 IC 옆에 있는 광교 박물관 밑을 통과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옆을 거쳐 갈마제 터널로 향합니다. 갈마제 터널을 지난 후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성복 터널을 거쳐 사업 종점인 서수지 IC로 도착하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경기 중앙고속도로는 수원 도심을 6km 이상 관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중앙고속도로가 설치되면 수원과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최대 22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